1. 벌이 들어오면 교실에 벌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교실에 벌 들어왔을 때 유형! 첫 번째, 숨는 형! 와, 여기는 돈돈의 코스야! 벌에서 옷이 안 내려면 무조건 숨어야 해! 얘들아, 빨리 도착해! 두 번째, 안 무서운 척 하는 형! 야, 벌이 뭐가 무섭다고 그라노? 나는 벌 100마리가 와도 하나도 안 무섭다! 이 겁쟁이들아! 세 번째, 신경 안 쓰고 무시하는 형! 네 번째, 무서워서 우는 유형! 누가 좀 빨리 잡아봐! 너무 무서워 죽겠어! 다섯 번째, 소리 지르는 형! 으아아아아아아악! 얘들아, 우리야! 선생님! 우리예요! 여섯 번째, 기절하는 형! 야, 선생님 기절했는데? 일곱 번째, 도망치는 유형! 볼에 쏘이면 골반 아픈데! 일단 살고 봐야지! 으아아아아악! 나 도망갈래! 두 번째, 밖으로 내보내는 유형! 월월! 빨리 이 창원 월월! 막을 수 있게 해줘! 월월! 월월월월! 월월월! 월월월! 아홉 번째, 잡는 형! 월월! 월월! 겁쟁이들! 내가 더! 월월! 잡을 거야! 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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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월월! 월월월! 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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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잡아서 꼬문하는 형! 와, 드디어 잡았다! 이 자식! 감이 우리 반에 쳐들어와? 우리 반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는 걸 요왕벌에게 전해라! 알겠어? 저기요! 까뚱! perm killing한 형님., 우와~~ 조개った! 대단해! 하! 대단해! 최신 매우 forsake você! 네 Sub frequent으로 야 구독하면 애인 생긴 돼 거짓말 긴투들긴다니까 거짓말 긴투들긴다니까 거짓말 어딘가 안 생길 거야 구독 도와요